도구 피디님이랑 빡 피디님의 필모그래피를 말씀드리는 게 싫으신가요?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거 중요해서요 저거 반납하면 맨날 모르잖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째 시도를 중인데 창피하니 그렇지 뭐 한 게 뭐 있는데 한 거 많으시니까 아니에요 별로 없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